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JP모건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도에 가까운 비중축소로 제시하면서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테슬라 실적을 보고 우리 장도 이미 2차 전지가 충격을 같이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과열에 대한 우려감도 등장을 했습니다. 다소 침체된 분위기였던 어제였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부터 같이 정리해 나가시죠. 어제 긴축 발언에 대한 우려가 추가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짓눌렀습니다. 미국 연훈 총재들은 지역은행 12곳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정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뉴욕 연훈 총재입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연준의 서열 3위인 뉴욕 연훈 총재의 발언이 어제 시장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존 윌리엄스인데요. 그가 2월에도 비슷하게 시장에 압박을 줬었어요. 그때 당시에 금리 몇 년 동안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된 것은 이겁니다. 연준의 목표 2% 도달은 2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갖고 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7월부터 금리 인하 정도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9월까지는 금리 동결 쪽으로 그러니까 5월에 25BP 올리고 나서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옮겨갔습니다. 만약에 이 가능성이 좀 더 긴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시장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낮춰갈 수밖에 없겠죠. 조금은 남달랐던 뉴욕 연훈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는 어제 부담이 됐습니다. 시장에 우리 장을 끌어올려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또 하나가 2차 전지였죠. 그런데 어제는 이 두 가지 기대가 모두 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0.5%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덜 밀렸는데 코스닥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2.5%나 빠졌고요.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1,200개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본 존 윌리엄스 발언도 부담이었고요. 러시아와 긴장관계가 생겨났다는 것도 시장에는 지정확정 리스크를 고조시켰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수해 주면서 코스피의 낙폭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샀던 쪽은 방산과 조선 그리고 금융 반도체 쪽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한 쪽은 2차 전지였습니다. 코스닥이 문제였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코스닥의 비중 1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보학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버텨냈어요. 그런데 코스닥의 10%를 차지하는 이들이 잘 버텼는데 코스닥이 저 정도로 밀렸다? 그러면 그 밖의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빠졌는지 처참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매도했던 대다수의 금액은 어제 LNF로 출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LNF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매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수급 측의 매도가 코스닥 개별 종목에 조금 더 큰 충격을 줬던 어제였습니다. 2차 전지가 흔들렸던 건 어제 이 시간 살펴던 테슬라의 실적이겠죠. 어찌됐건 점유율은 늘었으나 이익이 깎였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 그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혹한 평가를 준 것이죠. 그리고 LNF의 교환사체 이슈 속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그래도 버티는 쪽은 있었어요. 정고체 쪽이었습니다. 이수학 등의 종목이었죠. 장중에도 이들은 잘 버티네 라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 기다렸다는 듯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2차 전지 100% 순환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고체 전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죠. 산업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정부와 기업이 합쳐서 2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정고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에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셀, 3사는 모두 합쳐서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국내 정고체 전지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것에 힘을 모았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조금 더 잘하는 전지 쪽에 힘을 실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정고체 전지와 리튬 메탈 전지, 리튬 황 전지와 같은 차세대 전지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양극재 생산을 4배로 늘리고 장기 수출이 아니라 장비 수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장비 수출을 3배 정도 늘리겠다라는 것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 이 부분에서도 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40% 달성하겠다. 그리고 순환체계를 마련하겠다 등의 이야기. 기존에 알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투자 금액과 방법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정고체 혹은 LFP, 삼원계 전지의 효능을 더 올린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정고체 전지 관련주 혹은 LFP 관련주들은 그래도 2차 전지 내에서 좀 더 시세를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죠. 처음에 이 뉴스 봤을 때 이렇게까지 정고체 모멘텀이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2월 28일에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죠.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생산라인을 방문해서 정고체 배터리를 챙겼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고체 배터리라 하면 더 작고 더 강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로 화재 위험도 또한 낮춘 것으로 꿈의 배터리로 많이 여겨졌었죠.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레몬과 미래컴퍼니, 이소화학 등은 강한 반응을 보였고요. 다른 종목들은 그저 보화권 혹은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짱 반응 보일지 모르겠어요. 정고체 배터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콕 집어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아 그건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라는 갈등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벤트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는 오늘 2차전지 쪽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 이야기도 해보죠. 어제였습니다. ASML 실적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오후경에 TSMC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ASML 실적에서 눈에 띄었던 건 장비별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EUB 쪽에서 선전했다라는 거였어요. TSMC 실적도 예상 부합 혹은 살짝 미달 이 정도였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응용처별 매출을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분명히 좋은 곳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어제 우리장에서도 관련한 섹터 대표 종목들이 실적을 내놨었어요. SNS텍 같은 경우는 EUB 쪽의 대표 종목이죠. 실적을 내놨는데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였고 컨센트도 상회했어요. 그래서 어제장 하락 출발했다가 일단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TSMC 실적에서 차량용 반도체 힌트를 받았는데 차량용 반도체 대표주자 중 하나인 LX세미콘도 어제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야 급감입니다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실적이 컨센트를 넘는다라는 것은 꽤나 희귀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꼭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까지 봤고요. 지정학적 이야기요. 계속 불편한 관계가 늘어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죠.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 군사 지원 시 전쟁 개입 간주하겠다라며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껄끄러움이 더 추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직후에 중국 측에서 한반도와 대만 문제는 다르다. 말참견은 용납 불가다라며 좀 강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히토류라던가 금속 부분이 무기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일 수도 있고요. 블룸버그 측에서 밤사이 보도한 내용이죠. 중국의 첨단기술 투자 금지를 미국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G7의 동참을 요구할 거다. 다음 달에 이제 G7의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것에 대한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G7은 러시아 수출 전면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꺼내놨죠. 자 그럼 러시아 측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업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에너지처럼 무언가를 들고 공격을 할 것인데 그 공격 카드가 구리나 팔라디움, 니켈과 같은 광물 보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히토류나 광물 쪽에 조금은 더 트레이딩 관점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정확정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리는 없을 겁니다.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어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우려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죠. 미국의 5년 CDS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시장을 파괴할 매크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대도 약화됐죠. 앞서 언급드린 존 윌리암스, 뉴욕 연은 총재도 그렇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죠. 로레타 메스터도 일부 인플레가 여전히 제자리다. 더 제약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고 긴축 코멘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측에서 연준 7월까지 75BP 추가 인상을 전망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것도 당연히 부담이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것은 경기 냉각 우려가 계속적으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발표되는 지표들이 하나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리켰어요. 미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도 좋지 않았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도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도 예상 하회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유가도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인플레가 잡힌다 분위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요소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 등이 등장했고요.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경기 우려 코멘트 등이 있었습니다. 아멕스 측에서 실적을 내놓고 나서 일단 신용카드 못 갚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충당금을 쌓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유니언퍼시픽 철도회사죠. 운송업치입니다. 이쪽에서도 실적 내놓으면서 일부 운송, 산업운송 쪽에서 경기 둔화가 감지된다라는 코멘트 등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그들의 가이던스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 코멘트가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전망 코멘트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에는 조금 우려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힘을 내는 듯했던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섹터로 봐도 조금 우려 섞였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테슬라겠죠. 10%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GM, 포드까지 같이 전기차나 자동차까지 전반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AT&T, 통신 쪽에서도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AT&T도 10% 정도 빠지면서 통신도 같이 끌고 내려갔고요. 저쪽의 박스는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 유가 떨어지면서 침체 이슈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던 쪽이 있어요. 엔비디아야 최근에 계속 강했다가 상승을 반납했습니다만 여기 초록색이 바로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램 리서치나 KLA 이런 반도체 장비 쪽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램 리서치가 어제 시간회에서 실적을 내놨고 실적에 대한 호평 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에서는 일부 하락세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철강 쪽에서는 비교적 강했습니다. 철강, 금속, 주택, 경기 이런 쪽에서는 일부 그래도 선전하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섹터로 들어가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10% 밀렸고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리비안, 루시드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배런스에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경기 침체가 느껴진다. 중국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결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 치킨 게임은 어느 누구도 수혜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전기차 밸류체인 리튬까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램 리서치를 비롯해서 앞서 TSMC 실적 등의 효과로 인해 반도체 쪽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장비주가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TSMC와 ASML은 실적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마카오의 카지노 실적 개선이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다라며 실적이 나아진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도 있었고요. 각 실적을 소화해 나가는 기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장엔 오늘 반도체와 전기차가 과연 어떻게 반영할까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테슬라 쪽이 이슈가 많죠. 가격 인하 정책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머스크 측에서는 많은 판매량과 낮은 이익률, 박리담에 하겠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일각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아서 많은 운전자들의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결국 종국에는 테슬라의 목표일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로 인한 마진 손상이겠죠. 마진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JP모건 측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30% 빠진다로 내다봤고요.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에서는 중립 의견, 목표가 하향 등이 많이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매수 유지했습니다만 목표가가 지금 가격에서 한 10% 미만의 상승으로 내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어젯밤에 발사가 됐는데 4분여 만에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로켓도 주가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화성의 꿈이 조금 멀어졌다라는 평이 나오고요. 이와 함께 같이 유기체처럼 엮여 있죠. 도지코인도 같이 급락하는 움직임 눈에 띄었습니다. 우주항공과 2차전지 쪽의 모멘텀이 살짝 테슬라로 인해 꺾여가고 있네요. 그래도 괜찮은 쪽은 로봇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SM코어와 현대무백스가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모두 공장의 자동화 구축과 관련된 공시였어요. 요즘 자동화 설비 구축하면 산업용 로봇 혹은 물류 로봇 이런 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등에서 공격적으로 로봇을 개발하겠다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연이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입니다. 국제물류산업 대전이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다녀온 이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로봇 박람회 같다. 물류로봇, 협동로봇, 안내로봇 등의 소개가 가장 눈에 띄었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어제 시간 외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2차전지, 어제 LNF의 급락 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가와 반도체 쪽의 분위기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로봇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 체크해 보시죠. 어제 국내에서 그래도 조금 견조했던 쪽, 긍정의 신호를 줬던 쪽 한번 살펴주세요. 네, 제가 4월 18일에 방산 관련주 브리핑 했었는데요. 어제도 이쪽에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방산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남겨주셨더라고요. 관련해서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에서도 방산주들은 잘 갔습니다. 일단 FN가이드 K방위산업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18%가량 올라갔습니다. 어제 퍼스텍은 장중의 상한가까지 근접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거기다가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9월 이후로 최고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이 어제도 시세를 강하게 낸 하루였습니다. 방산주에게 어제 좀 호재가 됐던 건 바로 이 뉴스가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제가 앞서 전해드렸던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 회장의 방한 소식까지 좀 더해지면서 앞으로 국내 방산기업들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방산주를 향한 러브콜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를 1,600억 원 이상 담았고요. 현대로템도 1,300억 원어치 이상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540억 원어치 이상을 매수하는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K방산 5사. 올해도 수주 신화를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앞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난해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죠. 올해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개사의 수주 잔액 합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토대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 5에서 6년치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수출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렸었죠. 점유율 증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직전 5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업계에서 수출액도 2021년에 70억 달러가 기존의 역대 최고치였는데 지난해의 170억 달러로 2배 이상이나 늘어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금 정부에서는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요 기업들의 유럽이나 중동에 직접 진출도 활발하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을 봤을 때 외부적인 이벤트가 좀 많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이끌긴 했지만 결국에 정말 중요한 핵심인 건 실적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증권가에서는 올해부터는 수출이 더욱더 본격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좀 추가 수출이 더 예정되어 있는 그런 방산주들에 대해서 일제히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올려잡았는데요. KB증권에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목표주가 3만 7,500원으로 올렸고요. 신한 투자증권에서는 한국항공우주의 목표주가를 7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젠 투자증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17% 올렸고요. 풍산에 대해서는 매수 커버리즈를 개시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 국내에서 잘 가는데 과연 미국은 어떨까요? 동종업계들을 보면 또 함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겠죠.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로키드 마틴이 최근에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에 부품 공급의 차질도 있었고요. 인력도 부족했지만 1분기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냈습니다. F-35 전투기와 미사일 같은 방위 장비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도 8,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 가지 계약을 맺으면서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주들 시세가 그 전날에 좋았었는데 일단 오늘 간밤에는 살짝 밀렸거든요. 하지만 4월 들어서 이렇게 상승부를 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로키드 마틴도 한 이틀 전쯤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 지금 살짝 꺾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로키드 마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떨까요? 역시 이쪽도 강합니다. 한화 그룹의 통합 방산업체 출범을 시켰죠. 지난해 11월에도 그랬고 올해 4월에도 한화 쪽의 방산 부문을 품으면서 더욱더 이 기세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46%가량 올랐고요. 4월 11일에는 주가가 12만 원 위로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70% 가까이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실적이 될 텐데요.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호주나 루마니아 쪽의 수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전망도 매우 맑은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1분기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 58%나 늘어난 영업이익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에는 매출 40조, 영업이익 5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방산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또 제가 브리핑을 했었던 LCC 쪽인데요. LCC 쪽에 대해서도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죠.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 뚜렷하게 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항공주들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상당히 강한 모습 나타냈었죠.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또 경신을 했는데요. 바로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정리해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10억 원으로 과거에 찍었던 최고치 대비해서 32%나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항공업종에서 투자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상반기에는 리오프닝의 수혜, 하반기에는 시장 재편의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 모두 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유료비 증가보다 운임 상승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올라갔으니까요. 이 티웨이 항공 그리고 LCC 관련주에 대해서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최소화해서 전략에 좀 많은 시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들도 다 전략에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들 같이 챙겨보시죠. 고민 많은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지 않았을까? 시장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어제 코스닥 좀 무섭게 빠졌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그 정도인데 이렇게 빠졌다? 그럼 개별주는 정말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어봤거든요. 몇몇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LMR도 그렇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짜주세요. 네, 사실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권 종목들 중에 유난히 좀 맴매를 맞은 기업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폭격이 나오면서 사실상 지수 대비해서 개별주 낙폭이 굉장히 과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지수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는 또 유난히 마이너스 8% 이상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무래도 주가들이 끝없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시렴 매물이 나왔을 때 너도나도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로 잡기게 되면서 유난히 조금 개별주 하락이 과한 하루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아직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2%의 하락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사실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용 잔고가 20조로 돌파를 했고요. 사실 이 신용 잔고의 대부분이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권 종목들에 포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17시 이후에 나왔던데 여러 증권사에서 신용 잔고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다라는 즉 전형적인 과열 마지막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현재 랠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직 지수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크게 이슈가 나올 게 없고요. 어제 나왔던 지정확정 리스크가 두 군데 나왔죠. 러시아,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발 리스크가 나왔는데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단발적인 요소로 지수 조정의 일부 요소로 작용이 된 거지 이게 시장을 뒤흔들만한 요소로는 저는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발적인 요소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큰 요소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꺾이거나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오게 됨으로써 즉 5월 FOMC 이전까지는 저는 당분간 그런 큰 문제점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5월 2일 이후로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상승세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제 하루의 하락 하나 가지고 너무 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변동은 어느 정도 열어놓더라도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오늘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또 월요일날 또 이제 반대 매매가 또 일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오전이나 오후장 정도에 일부 추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아무래도 개인이 받기보다는 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붙게 되면서 이제 부른 부분들이 단발적인 요소지 하락은 아무래도 오후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예전에 상황이 나쁠 때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버텼던 쪽들을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돼요? 종목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 네 어제 사실 살짝 힌트가 나왔던 게 품절주들이 또 이제 슬슬 올라가더라고요. 양지사 이런 쪽이죠? 네 사실 품절주의 대표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유난히 방산 쪽이 유난히 강했고요.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시장 방어형 성격을 지닌 종목들은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사실 이 시장 자체의 흐름이 만약에 하락의 요인이 경기침체라고 작용을 하면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하게 될 요소는 인버스 같은 지수 인버스 같은 개별적인 파생 상품 정도밖에 불가한데 지금 아직은 이런 지수 방어형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지수의 돈은 여전히 이제 어닝 시즌이죠. 이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 예를 들어 식품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들이 많이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형 성격을 지닌 종목들을 컨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점유율이 높은 식품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로봇이요. 어제 시간 내에서 움직임 보였어요. 진만쌤 말씀하시고 그 전날에 상한가 갔었던 현대무백스도 또 시간 내에서 강세 보였단 말이죠. 약간 로봇 이제 현대무백스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기조 유지하실 거예요? 여전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조심 갭 상승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또 어제 윗고리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로봇이나 AI들이 사실 이제 만약에 2차전지가 쉬어갈 때 이 공백들을 메꿔갈 수 있을 만한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사실 이제 무백스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공시가 또 나왔죠. 이틀 연속으로 공시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왔다고 하는 건 또 의외의 또 이제 과열 구간으로 진입해야 될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저는 어제 이제 어제 나와서 분할 매도 하라고 시초가 기준으로 말씀했는데 그 전략은 정확히 맞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어제 직전 고점을 돌파가 되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어제 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사실 심적으로는 이제 본전이 오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할 때는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흐름 사실 나쁘지가 크게 이제 조정은 있지만 아직 이제 고점에서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전히 로봇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섹터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수정액과 방산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을 해줬어요. 무기 수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줬었는데 방산주들에 대한 전략,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각을 이번 주 화요일인가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부분 전략 추가적으로 AS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한번 다뤄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다룬 것 같은데 그만큼 한 발짝 빠르게 이제 전략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LIG 넥스원과 같이 말씀을 드렸죠. 더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은 LIG 넥스원이고 이제 추세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다 강교를 드렸고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원래 이제 화요일 지난주 제시드렸던 전략이 방산 쪽은 구조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 시장 파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훨씬 더 고평가받기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전 고점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직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무소화에 대한 가장 큰 고비가 남은 구간들이 있는데 지수가 만약에 2차전지 쪽으로 몰리게 되면 또 의외로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많은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땅가가 좋다라고 하면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가능하고 사실 어제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보다는 또 이제 어느 정도 물량 매물 맞고 튕겼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은봉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마 이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LIZNX1 지속적으로 긍정의 시각 주셨던 종목들 조금 더 관심을 이어가보자 라는 답변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디만스픽은 무엇인가 열어보겠습니다. LNF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입니다. 교환사체 발행 이슈 나왔고 어제 테슬라 이슈 등이 맞물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정말 강하게 맞았는데 어제 급락 보유자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네 보유자분들 그 다음에 신규로 LNF를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월 2일까지는 2차 전지가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분명히 반등의 시그널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유난히 LNF가 많이 공매도에 집중 포화를 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이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물량을 늘려도 되는 시기고요. 신규 입장에서는 충분히 새로 매수해 봐도 될 만한 구간이 진입이 됐는데 일단은 교환사체 먼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교환사체 단순히 사체 발행이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교환사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별도로 구해서 자사주를 조금 넘기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주주 환원책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사체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매도가 나왔기보다는 지금 현재 LNF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사실 워낙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테슬라에 증납하고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테슬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작용을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교환사체 전환가액을 받게 되면 물론 나중에 43만 원이 가게 되면 이 물량이 분명히 추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무려 30%나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 가격을 받았을 때 오버행 이슈는 존재하나 할증이 붙어서 적어도 30% 이상은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 즉 6천억 원의 오버행 이슈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그들보다 평균 단가가 낮다는 그런 의미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의외의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될 요소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못사하셨던 종분들 혹은 이제 너무나 고점에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께서는 신규와 추가 매수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시초가는 말고 오후 정도에 어느 정도에 이제 반대면의 물량이 추리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공량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오랜만에 진만스픽으로 2차전지 관련주 대장주인 LNF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적재적소의 LNF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경쯤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 5월 전까지 일단 가는 전략이니까요. 다음 주도 어차피 저희와 계속 호흡하십니다. 계속해서 전략 챙겨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진만쌤과 다양한 전략 이야기 담아봤고요. 좀 더 자세히 정말 종목별로 매매 타이밍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따 8시 40분에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사실 2%의 하락이 결과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락이 처음에 초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운영법, 그 다음에 각 섹터별 전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방송을 길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바로 이 방송도 보시고 제 공개 방송도 참여를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공개 방송 가시기 전에 저의 시간에서 하나만 더 AS 해주세요. 현대루템이 있었네요. 진만스픽 수익률 중에 현대루템입니다. 어제짱에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갖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가장 친구였죠. 폴란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 즉 1분기에 반짝 실적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분명히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시간을 전략자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방향 설정 해보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